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수업 주제는 심폐소생술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럼 지금부터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대한 동영상을 살펴볼까요? 11살, 12살 형제가 심폐소생술로 갑자기 쓰러진 엄마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기억해뒀다고 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지난 8월 31일 아침 집에 있던 12살 이성열, 11살 이수열 형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놀라서 울기만 했을 법한 상황이었지만 형제는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동생 수혈군은 맥박과 의식이 없는 엄마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형 성혈군은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침착하게 119 상황실에 엄마의 상태를 전달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배워뒀던 심폐소생술이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한 겁니다. 혀가 목구멍을 막을 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이제 일어나 보니까 엄마 쓰러져 있어서 동생이 심폐소생술하고 제가 119에 전화를... 대전시는 이들 형제를 포함해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린 민간인 5명과 소방대원 43명을 3분기 하트세이버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5년간 119로 신고된 심정지 환자들의 이송 후 생존률은 6.6%. 100명 중 7명은 살지만 93명은 숨진다는 얘기입니다. 소방당국은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119 신고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가까운 제세동기를 이용해 맥박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동영상을 잘 보셨나요? 뉴스의 주인공들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떠올려 훌륭하게 대처했어요. 내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혹시 내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을까 무섭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시간을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해 잘 배우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원리를 설명할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 활동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몸으로 혈액을 내뿜는 우리 몸의 펌프, 이 기관은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뛰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요. 이 심장의 펌프 기능이 중단된 상태를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이때 우리는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심폐소생술이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주요 장기와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 혈액을 다시 순환시켜서 주요 장기와 뇌가 손상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다시 회복하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뇌에 손상이 거의 없지만 심장이 멈춘 상태가 4분 이상 지속되면 산소가 부족하여 뇌가 손상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심정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가정이며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공공장소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은 최초 목격자의 빠른 심폐소생술입니다. 이것은 심폐소생술에 의한 시간대별 생존율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이 50%에 달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환자의 생존율이 최대 3.3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을 배우기 위해 펭수가 1일 소방관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지금 여기 왜 온 겁니까? 오늘 팀장님 말씀대로 심폐소생술부터 교육 시작할 텐데 오 심폐소생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민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펭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펭수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꿇을 수 있어요? 그럼요 양쪽 다리 양쪽 발 팔은 양쪽으로 이렇게 깍지를 껴주시고요 여기 젖꼭지 가운데 가슴뼈 위 그렇죠 팔 쭉 펴고 그렇죠 팔 구부리지 말고 어깨로 눌러주세요 그렇죠 둘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잘했어요 잘했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자 대신 이 속도도 중요해요 네 1분에 60초죠? 1분에 60초 그렇죠 1분에 120번을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2배 속도로 눌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1초에 2번 해야 됩니까? 그렇죠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합니다 심장이 돌아올 때까지 애니가 돌아올 때까지 펭수가 걔가 산화맞으로 펭수 펭수가 펭수가 왠이를 좀 살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준비 시작 여기 저기 저 맨대구에 신고 좀 해주세요 그렇죠 괜찮으십니까? 안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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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환자를 이렇게 세게 때리면 안 되죠? 아 정신 차리라고? 어깨를 무들겨야죠 어깨 네 괜찮으세요? 어떻게 해? 어? 배가 안 올라와. 지금부터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렇죠. 명치. 시작. 너무 빨라요. 빨라 빨라. 1, 2, 3, 4. 따라야 돼요. 아니 아니 아니. 애니 안 살아났죠. 애니 안 살아났어요? 무겁게. 살아가세요. 살아갈게요. 확인 좀 할게요. 어?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다시. 열심히. 살아가세요. 어?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일으키면 안 돼요. 일으키면 안 돼. 일으키면 안 돼. 살 때까지. 이러다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해볼까? 맞습니다. 저희 구급대원도 교대로 하고 있어요. 멈추면 안 돼. 이리로 오세요. 어? 그래요. 지금 와보세요. 펭수가 지친 것 같아요. 이거 국민들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여기 안경 쓰신 체크무늬 남방 남성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맞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하고? 죽었네? 죽었네? 어. 1, 2, 3, 4, 5, 6, 7, 2, 1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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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졌어. 느려졌어. 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살아났어요. 안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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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면 안 돼. 오! 들면 안 돼. 만져봐. 이제. 근데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펭수 인공헙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공헙. 펭수님. 펭수님. 펭수씨. 네?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집에서 장난치시면 안 돼요. 인공호흡은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인공호흡은 나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입으로는 하지 않는 걸로.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환자가 또 병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인공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심장 마사지만 해도 충분히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펭수의 심폐소생술 도전기 잘 보았나요? 펭수의 심폐소생술 도전기를 보고 우리도 올바른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워봅시다.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사용합니다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깨우고 단계입니다. 맨 처음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을 때 양쪽 어깨를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소리치며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알리고 단계입니다.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전화를 끊지 않고 119의 안내에 따르면 당황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119에 신고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세 번째, 누르고 단계입니다. 양손을 겹쳐 깍지 낀 후에 팔꿈치를 펴고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을 누릅니다. 가슴 압박 속도는 1분당 100에서 120회 성인 기준 약 5cm의 깊이로 압박합니다. 가슴 압박은 구급대가 도착하거나 환자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실시합니다. 네 번째, 사용합니다 단계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사용합니다. 먼저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패드를 부착합니다. 패드는 오른쪽 쇄골 아래의 한 개, 왼쪽 유두 아래와 겨드랑이 선이 만나는 곳에 한 개를 붙입니다. 패드에 붙이는 부위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니 그림을 보고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어떤 자동 심장 충격기는 뚜껑을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기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드를 붙이면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분석 중이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면 가슴 압박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장 충격이 필요할 경우 안내에 따라 번개 표시가 되어 있는 쇼크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동작과 말로 알립니다. 심장 충격 후 바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합니다. 그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살펴볼까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그래서 greater 감사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자동 심장 충격기 지금은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으로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면 가슴 압박을 인계하고 장비를 인수받은 즉시 전원을 켭니다 전원이 들어오면 음성이 나오면서 사용방법이 안내됩니다 우측 쇄골 아래쪽에 패드를 부착하고 또 다른 패드는 좌측 유두 바깥쪽 아래에 겨드랑이 중앙선에 부착합니다 이때 각 패드의 표면에는 부착할 위치가 어디인지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면 좋습니다 패드 커멘터를 정렬 등 옆에 꽂으세요 패드에 연결된 선을 기계에 꽂고 기계에서 자동으로 심장 리듬 분석 중이라는 말이 나오면 심장 분석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환자에게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재세동이 필요하다면 기계가 자동으로 충전을 하며 충전 후 재세동 버튼을 누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금 재세동 실시하세요 주황색 충격 버튼을 지금 누르세요 재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전기 충격이 주어지고 나서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환자가 소생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자동 심장 충격기 지시에 따라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첫째, 전원 켜기 버튼을 누릅니다 둘째, 패드 표면 그림을 참고하여 패드를 부착합니다 셋째, 패드에 연결된 선을 기계에 꽂고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넷째, 재세동 필요 시 환자와 주변 사람을 떨어지도록 한 뒤 재세동 버튼을 눌러 전기 충격을 줍니다 다섯째, 전기 충격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활동입니다 슬기와 로우니가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두 학생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모두 잘 풀었나요? 슬기와 로우니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저기 파란 반팔 입으신 남성분 119에 신고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주세요 어깨를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며 반응을 확인하고 주변인을 정확히 지목하면서 구조 요청을 했어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가슴 압박 방법 중 빈 칸에 알맞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가슴 압박을 할 때 압박 위치는 가슴뼈 아래 2분의 1이고 1분의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성인 만 8세 이상 기준 약 5cm 깊이로 압박하며 구급대원이 도착하거나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내 주변 자동 심장 충격기의 위치를 알아봅시다 우리 집 근처와 우리 학교의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장소는 어디일까요? 인터넷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위치를 찾아서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주요 장기와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심폐소생술의 4단계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사용합니다를 잊지 마세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은 생명을 살리고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살리는 황금손이 되어보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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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